자, 이번 제품은 아주 새로운 거죠. 이번 거 놀랍습니다. 이번 제품 제가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. 제가 영화를 볼 때 스피커를 이용해서 많이 듣기는 합니다. 엄청나게 빵빵하게, 그리고 게임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. 이번 제품 엄청나게 인테리어로도 좋아요. 그리고 디자인도 심플합니다. 뭐 야외에서든 큰 집이든 가게 이런 데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렛츠고! 짜잔!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자, 제1랩이라는 거고요. 이 제품이 볼릿 MP3 플레이어 윗 USB SD 카드 다 읽혀지는 앰프 같은 거죠. 자, 전원을 한번 눌러봅니다. 저는 잘 들어와요. 깔끔하죠? 자, 여기서 저는 엄청난 큰 놈을 준비했습니다. 다트! 아, 이런 센 놈이에요. 엄청 큽니다. 자, 이 녀석 뒤에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스피커라인이죠? 이 스피커라인 선을 잘 연결해서 이런 거 연결합니다. 예, 소켓 있죠? 이렇게 왼쪽, 오른쪽 이 스피커라인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. 자, 사운드 어떤지 궁금하시죠? 사운드 봅시다. 자, 먼저 꼽아 봅니다. 자, 꼽았고요. 사운드 오우, 좋아요. 빵빵합니다. 자, 불과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. 어, 사운드를 더 크게 지금, 지금 집이 전혀 가옵시다. 크게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라인을 접사가 지금 잘 안 되나?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요. 풀로 땡기면 어떻다는 얘기예요. 그냥 이거 하나로 빵빵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녀석, 이 녀석은요. 바퀴가 달랐어요. 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엄청나죠? 어때요? 그래요? 대신 간장 이런 wort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